아 땐 말이야! 상어 지느러미에서 혹도 때리고 눈 없는 눈 알고 의아닌이 좋지! 잉? 매주기 안 났어요? 매주기는 했는데 뽀색룩이 계속 생기더라고요 오! 알이 안 나오더라고요 나올 때가 한참 지나고 있는데 되게 귀엽고 네, 괜찮은 것 같아요 소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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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미 알을 날씨가 한참 한참 지났고 동글... 보이세요? 네네 그 알이 하나가 되게 딱딱하고 두께가 두꺼워요 그 알이 있고 그 다음에 두 개가 더 있는데 그래서 알을 꺼내는 그런 부분을 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제값이 나를 한참 adjustment 드디어 우린 불편함 장가 완벽 어색 투 도저히 소금 도저히 부족해 도저히 저렇게 도저히 와 여기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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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이렇게 끝났어요? 네 끝났습니다 근데 예상이 틀렸네요 알이 3개인 줄 알았더니 4개네요 어쨌든 잘 됐어요 으음 YUMMY 노 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